G370부터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나지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증이에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에브가라는 곳에서 나온 G390 다크라는 보드입니다. 에브가 메인보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브가 메인보드는 이때까지 굴렸어요. 언제부터 갑자기 평이 국내에서 좋아졌냐? G370부터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80대 커플 레이크부터 갑자기 평이 좋아져서 X299 다크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X370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X370 마이크로 그리고 클래시파이드 K 그 제품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에 메인 스트림 라인업에서 G390 다크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X299 다크라는 제품이 워낙 잘 나오고 이제 하위 라인업으로 이름이 내려온 거예요. 최상위 라인업으로 해서. 이제 극한의 오버컬러 코드를 위해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뭐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이 MSI 갈라이크 80만원짜리 메인보드. 이거랑 곧 있으면 G390 Apex가 나올 거예요. 에이수스에서. 기가바이트는 뭐 딱히 낄 데 없고 에즈락도 솔직히 이급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 보드는 오버컬러 코드 중에서는 최상급 보드일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확실하게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는 안 팝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제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교는 안 할 겁니다. 비교 컨텐츠는 안 할 거고 그냥 대충 제가 썼던 감들로 말씀을 드릴게요. 감 있잖아요. Feel, Feeling. 그 전에 썼던 것들에 대한 머릿속에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충 그냥 말씀을 드릴 거고 상세하게 갈라이크랑 얼마 차이 나고 이 보드랑 얼마 차이 나고 이런 거는 상세하게는 굳이 리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하드한 박스는 아니고 일단 코팅은 돼 있고요. 그렇게 박스가 엄청 고급지진 않아요. 좀 두꺼운 박스였으면 좋겠는데 막시무스 박스는 두껍잖아요. 아!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메인보드 가격은 499달러입니다. 지금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베이의 에브가 공식 몰에서 샀습니다. 직배 대여 구성을 보시면 이게 뭐죠? USB 디스크? USB 스틱이 들어있습니다. 뭐지 이거? 엄청나게 얇게 만들어진 USB 스틱이 들어있고 뭐 드라이버 그런 거 들어있는 건가? 스탠드 오프가 이거 왜 있는 거죠? 이렇게 긴 스탠드 오프가 왜 있는 거지? 어따 쓰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탠드 오프가 있어요. 무슨 나사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에브가 마크 스티커 제가 마이크로 때도 느낀 건데 포장이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포장이 한 번 뜯으면 다시 넣을 수가 없는 포장입니다. 뜯으면 버려야 돼요. 이 비닐을 이거는 슬라이 브릿지고요. 와이파이 더듬이 같고 사타 케이블 사타 케이블 이건 뭐지? 풀오브잇 케이블? 한 개 더 있고 M.2 서멀패드 M.2 서멀패드 백플 랜이 두 개 달려있네요. 설마 킬러 랜 두 개 아니겠지? 그리고 설명서 같습니다. 설명서 코팅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이거 재키면 뭐지 이거? PCB인데? 와우! 보드 레이아웃! PCB로 제작이 된 설명서네요. 전원부 몇 페이지부터 다 적혀 있어요. VCCIO가 여기 달려있고 VGT 여기 전원부 달려있고 와 개 쩐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전원부 달려있고 몇 페이지인지까지 다 달려있어요. 그 전원부가 어디 부분이 전원부며 CPU 뭐 전원부 이게 하이엔드지 그래! 포장은 마이크로보드랑 똑같이 돼있네요. 보드 크기 진짜 크다. 간지 개천다. 와! 여러분 진짜 이거 실물 봐야 돼요. 와! 금 갬성 봐. 미쳤다. 아! 아닌데 얘가 더 아닌데. 떨어뜨릴 뻔했다. 어 이제 켜졌다. 헌터가 지금 4번 꺼졌다 켜졌다 한 뒤에 켜졌습니다. 갬성은 엄청나게 있진 않아요. 이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PCI Express에 추가 전원 넣는 거고 저거는 보조 파워가 아닌데? 좀 슬라이 같은 거 할 때 꼽는 거고 B4 코드 뜨고 멈췄다? 글칸 안 들어가는 거는 제로펜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오, 바이오스가 좀 다른데? 게임모드? 49배수 프로파일? 오, 우와, 우와. 좀 바이오스가 G370 때하고 좀 다른데? 램오버 번지 해봅시다. CPU번 냅두고 일단은 XMP 먹여보자. XMP 부팅 되는지 해봅시다. CL18, 4,600에 역시나 같이 꺼지네. 램 전압은 1.5V까지는 안정권입니다. 쿨링만 해주시면. XMP가 안 된다고? 메모케이가 없나? 왜 안 켜지나? B4 저게 뭐지? B4 코드 도대체 뭐지? 오른쪽 아래 뜨는 게 코드거든요. USB 핫 플러그 문제라고요? 그러면 USB 저거 허브 쓰는 거 위치를 바꾸면 되겠지? A0, 램 보 갖다 모아봅시다. USB 포트를 뽑고 해봅시다. 잘 봐요. CPU 바꿨고 그래픽 카드 깨딱 꺼봤고 램 바꿔봤고 USB 포트 다 뽑아봤고 시몬스 클리어 했고 아까 바이오스가 들어가졌잖아요. 아까 들어가졌잖아. 아까 들어가졌다는 거는 램이나 CPU 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 M.2를 뽑고 사타만 뽑아볼까요? M.2 왜 안 됐지? 왜 안 되지? 일단은 4600에 CL18 부팅은 됐고요. 갈라도 부팅은 됩니다. 이제 테스트가 문제죠. 근데 램 슬롯 두 개 짜리면 될 거예요. 어? 뭐야? 멈췄네? 실망이네요. 일단은 실망입니다. XMP 안 들어가요. 수동으로 해봅시다. 일단 부팅은 되는데 뭐 테스트를 돌려봐야 되겠죠? 보렛드죠? 네. 4600은 안 되겠네요. 4400으로 내려야지. 4400으로 내리면 될까? 갈라가 4400에 CL17이 안정화가 됐네요. 요 램 슬롯 두 갠데 갈라랑 램 오버가 동급이면 와 진짜 실망인데? 아 왜 이렇게 안 켜지냐? 4400에 CL17이 부팅도 안 되면 진짜 램 오버 쓰레기 이거거든요? 아니 4400에 CL17이 부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TRFC 수동으로 잡으라고요? 높게 되는 게 부팅이 더 잘 되죠. 당연히. 4200도 안 돼? 설마? 아 4200은 되겠지. 만일에 CL값이나 이런 거 줄이는 거 안정화가 더 잘 되는 거면 그니까 고클럭 안정화가 안 되고 이제 타이밍 더 조우는 게 되는 거면 타이밍을 나중에 더 조아서 쓰면 되겠죠? 근데 일단 고클럭 안정화는 좀 힘든 것 같네요. 근데 에브 가보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CPU 오버가 잘 된다. 메모리 전압을 1.6에서 1.9를 주라고요? 그 제 보드 주실 생각 있나요? 실사할 때 1.6, 1.9 이렇게 넣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실사 못하는 전압인데. 일단 램오버 능력은 가격값을 못해요. 확실히 못함. 일단은 램오버는 나중에 상세하게 더 해보고 CPU 오버부터 테스트 더 해봅시다. 이 보드가 CPU 오버가 잘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50배수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51배수 해보자. V드롭 설정... 이거 LLC 뭐 넣어야 되지? 오토로 합시다. 전원부, 전원부... 전원부만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게 전원부인가? 이거 말고는 온도 없는데? 전원부 센서 이거 같은데? 일단 봅시다. 돌려보면 알겠지, 링스를. 바크 사신분들한테 물어봐. 아! 와, 이거... CPU 온도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할만한데... 전원부 다 거의 APEX랑 동급인데? G370 APEX랑 거의 동급인데? 마이크로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마이크로보다는 좋은 건 맞는데... 그냥 마이크로보드 쓰고 이건 그냥 파는 게 나을 정도? 1배수 정도밖에 더 못 올리겠는데? 그냥 갈라 쓰던 그 정도밖에... 또 못 쓰네요. 아, 진짜 너무 실망이다. 갈라에서는 51배수 안정화가 돼요. 1.38에. 그리고 전원부 온도는 50도 아래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51배수 안정화도 안 될 것 같은데? 야, 잔차 치네. 아, 51배수 안정화가 안 되네? LLC 수동으로 잡아 봅시다. 근데 V드롭만 져서 전압이 안정화되면 지금 만약에 전압 강화가 돼서 안정화가 안 되는 건데 온도가 저 정도면. 전압을 더 제대로 잡아주면 온도가 치솟을 텐데 그럼 당연히 안정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이 V드롭을 뭘 줘야 되지? 폴드로 잡아줘. 다크보드 소감이요? 음... 쓰레기예요. 아, 위친 잔차 여기서 튀면... 아, 에반데? 아... 아, 51배수 안정화가 안 되면... 아, 진짜 너무 안 돼. 여기서는... 여긴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없는 건가? 있네. 아, 뭐야. 온라인 업데이트는 없는가 보네? 어, CPU 스트레스 테스트를 여기서 알 수 있어? 바이오스에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네? 아, 내가 겨우 50배수 하려고 이 보드를 산 게 아닌데... 아, 진짜 51배수 안 되면 나 이 보드를 왜 샀지? 1.35. 스몰 드롭으로 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 다크 진짜... 이거 왜 이러냐? 왜 재부팅하면 부팅이 안 되죠? 아... 아, 진짜 안 해! 개빡친다. 막 C-HERO 씁시다, 그냥. 왜 안 넘어가지? 이것도 A0네. 코드가 똑같네? 다크라? 아니, 저... 삼성 SSD가 문제야? 아, 편한. 온라인 바이오스 업데이트 편한. 아까 안 됐었죠? 에버가건 안 됐었지? 근데 아까부터 여기 CPU 캐시 L1 에러가 뜨는데 CPU가 맛이 간 건가? CPU 캐시 L1 에러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까 다크보드에 꽂고 나서 이러거든요? 그전에는 보드 못한 안목이었는데? 아, 이상한데? 아, 다크보드가 내 CPU 건드린 것 같은데, 뭐? 봐봐봐봐봐봐봐 또 올라간다. 봐봐봐봐봐봐봐43 2.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에러 코드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에러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일 거 아니야. 저게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에런 캐시면 CPU인데 CPU. 이거 뭐 연상검사 같은 거 할 수 없나? 진짜 CPU 죽인 건가? 아, 이상한데... 아니, 저 에러 항목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렘오버를 과하게 했을 때 생길 때. 렘오버 테스트 먼저 하자. 테스트 맘에서 왜 그게 안 뜨지? 에러가 안 뜨지 에러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겁나는데 이러면 맴 테스트는 왜 오류가 안 뜨지? CPU 쪽에서 저렇게 에러가 뜨면 맴 테스트 당연히 에러가 뜰텐데 저기 에러 코드 뜨는 게 보통 렘 오버 빡세게 하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렘 오버 빡세게 해서 저기 토탈의 에러가 뜨는 경우는 맴 테스트 돌리면 오류가 떠요 근데 지금은 안 떠 이상해 CPU가 실사용 하다가 죽는 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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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힘든데 오버 클럭 다 풀고 와봅시다 순정으로 왔는데도 만일에 저게 뜨면 심각한 건데 에러 코드 없죠? 아직 안 떴어요 에러가 이게 에러가 생기면 그때 그 항목이 생겨요 에러가 생기기 전까지는 항목이 안 생겨요 CPU 바꿔봅시다 CPU 바꿔서 저 에러가 뜨면 CPU가 죽은 게 아니겠지 토탈 에러 항목은 있죠? 항목이 있는데 아직 0이에요 저 숫자가 안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안 올라간다 99가 죽기 직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에러 하나도 없이? 혹시 몰라 99 재장착해보자 CPU 문제 있는 거 확실하네 확실하게 만일에 다크 때문에 죽은 거다 그러면 나 진짜 에버가 보드 다시는 안 쓴다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에버가 지상 90 다크보드가 늦게 출시된 이유가 나오기 출시 전에 테스트했을 때 CPU를 죽이는 증상이 있었다고 근데 해결을 못한 거 같다고 아직까지 근데 내 CPU를 죽인 거 같... 내가 전압을 1.5, 1.6 이렇게 극한의 오버클럭을 해서 CPU가 죽었으면 아 뭐 죽을 수도 있지 하겠는데 아 난 전압 1.3 후반대 밖에 안 줬다구요 이때까지 다른 보드로 그렇게 해서 나 실사용도 했었는데 왜 에버가는 링스 몇 번 돌렸다고 CPU가 반초 죽은 상태가 되냐고 그러니까 정황상 다크 문제가 너무 확실해요 왜냐면 그 전에 문제 있던 CPU가 아니었잖아요 저 이 구구로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링스도 내가 안 정화 본다고 얼마나 돌렸는데 저런 오류를 내가 캐시 에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외관으로 내가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와우 와 개쩐다 와 이게 하이엔드지 간지 개쩐다 이걸 이렇게 통수를 친다고? 비포 뜨네 비포 A0 왜 뜰까요? 왜 M.2 인식을 못하는 거 같은데 CPU가 이제? 아 설마 아 설마 이거 SSD가 죽은 건가? 아 이거 SSD 죽은 거 아니에요? 잠깐만 CPU 바꿔보자 아 이거 SSD 죽은 거 같은데? 아니 이 SSD를 꼽으면 어느 메인보드에서 해도 부팅이 안 돼 CPU를 바꿔도 아 심지어 아까 까짓말도 쓰던 거예요 방송 켜기 전까지 해도 내 이걸로 컴퓨터 서핑을 했었는데 아 진짜 느낌 너무 안 좋은데? 아 진짜 어둡으로 데코가버리는데? 어둡의 자식 아니야? 960% 1테라 얼마죠? 이거 50만원 넘? 50만원 가까이 할 텐데? 960% 1테라는? 아 괜찮아 SSD 죽은 거는 AS 보내면 되고 CPU는 아 진짜 죽은 거 같아 아무리 봐도 CPU 정상인 거에다 메인보드 정상인 거에 SSD만 계속 바꿔가면서 꼽았는데도 부팅이 안 되잖아 아예 SSD에 중요한 파일은 없어요 저는 와 진짜 와 어떡하지? 이게 내가 100%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100% 다크가 죽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그냥 킹리적 관심이잖아요 다크보드에서 SSD를 처음 꼽아서 부팅을 했는데 계속 안 돼서 계속 부팅을 시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다른 SSD로 바꾸고 CPU 오버를 계속 시도하다가 도저히 오버가 안 먹어서 다른 보드 하자마자 그 CPU는 에러코드가 뜨고 SSD도 장착해보니 부팅이 안 됐다 거의 킹리적 가심으로는 확실해요 그냥 아 이건 다크가 죽인 게 거의 한 99.9% 이 보드에서도 에러가 뜬다 망했어요 그럼 그 CPU는 이제 망했어 아 대진 거 확실하네 아 인텔 CPU 테스트 한 거 해보자 IPDT 여러분 이게 이제 인텔 AS 센터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텔 AS 센터에서 이걸 돌렸는데 문제가 생기면 확실하게 AS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99K는 제가 뚜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서 오류가 뜨더라도 네 저는 그 CPU를 이제 장식으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뚜따의 위험성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고 있네요 뚜따를 하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당신의 CPU는 보장되지 않는다 CPU가 죽을 일이 솔직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드가 CPU를 잡아먹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9세대는 또 따지 마라 여기는 통과 될라나? 여기서 올 패스 되면 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아까 코드는 L1 캐시 에러가 뜨는 거 보면 CPU 내에 있는 L1 캐시에서 작업 처리하는데 에러가 뜨는 거겠죠? 병이 걸린 거예요 컴퓨터 켜지고 작동은 하지만 지금 제 CPU는 병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네 캐시 이미 패스했네 CPU 사용할 때 문제 생길 정도로 병이 걸리진 않았어요 만약에 그 정도였으면 저게 떴을 테니까 문제가 있기는 한데 사용은 할 수 있는 이제 노동은 굴릴 수 있는 상태네요 야 이래가 불안해서 쓰겠나 이 CPU 아 근데 이 SSD 죽은 거는 거의 확실한 거의 한 90% 99% 확실한 상태 수준이잖아요 지금 SSD 죽은 거네 아 봐봐 CPU 링스나 하드웨이 인포 문제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 게 내가 CPU도 바꾸고 메인보드도 다 바꿔봤는데 이 CPU일 때만 뜨잖아요 지금 메인보드를 3개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저 CPU일 때만 떠요 에러가 링스말고 딴 거 돌리면 체크해보자고요 딴 거 못 돌릴 게 리얼벤치 정도? 와 리얼벤치 키기만 했는데 에러 뜬 거 봐 리얼벤치 돌려도 에러 뜨네요 그러니까 에러가 엄청 많이 뜨는 건 아닌가 봐요 뭐 몇 천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면 그 중에 한 개 뜨고 막 그런가 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아 SSD도 죽이고 뭐 메인보드 개스레이 같은 메인보드 어떻게 이런 걸 팔 수가 있지? okay panoramme stop solve par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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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